전세계 미디어믹스 총매출 1위의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게임으로 출시된 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등 전세계의 신드롬을 만들어냈으며 전세계 모든 RPG 시리즈 중 가장 많이 발린 시리즈인 포켓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르그의 튜너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한 조작으로 쉽고 빠르며 정확한 악기 튜닝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시인성과 높은 튜닝 정밀도를 갖춘 튜너들이 포켓몬과 만나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 EV가 액정에 프린트되어 있구요. 몬스터 캡슐이 움직이며 정확한 튜닝을 도와준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코르그에서 한정 출시된 포켓몬스터 튜너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구요. 저희가 튜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요 액정에 저는 이게 뭔가 이게 LED로 표시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피카츄가 그냥 그려져 있네요. 네. 그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상해씨, 그죠.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 꼬부기입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게 아니구요. 다 동일하고 디제이만 다른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A2 같은 경우는 EV가 그려져 있어요. 좀 더 재미있게 튜닝을 할 수가 있구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팔에 문신도 막 이렇게 그려졌는데 포켓몬 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조금... 피카우! 피카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키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켜졌다능! 여기에! 몬스터볼인가요? 포켓볼인가요? 몬스터볼입니다. 몬스터볼. 한국에서 몬스터볼이라고 한다네요. 튜닝을 할 때 보면은 음이 낮으면 밑으로 표시되고, 음이 높으면 위로 표시되고 뭐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이렇게 몬스터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보시면은 네 잠시만요. 화면 어떻게 잡히네요?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형님이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보시지 않나요? 폭! 어 보입니다. 몬스터볼이 막 움직이죠? 네. A 한번 가볼게요. 네. 그죠. 몬스터볼로 이렇게 보시면서 D 이게 맞으면 잡았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피카츄! 이제 내꺼다! G, 잠깐만요. B, 그 다음에 B B, E B 일단은 반응속도는 빠르네요. 네. 이렇게 튜닝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 각도가 편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서 나의 포켓몬을 볼 수 있죠? 문제가 안되겠죠. 네. 사이즈가 굉장히 작구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시트 피치클립2 에 요런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카츄! 피카츄! 일단은 컬러풀해서 되게 좋구요. 네. 되게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피카츄니까 노란색 네. 파이린은 주황색 이상희씨는 초록색 초록색 그리고 꼬부기는 왜 웃지? 아 꼬부기 꼬북꼬북 꼬북꼬북 네. 여기 보시면 EV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다섯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메이저죠? 네. 네. 음. 메이저. 포켓몬을 모르는 친구들도 그렇죠. 이 파이린, 꼬부기, 피카츄, 이상희씨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온거고 일단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살 수 있죠. 피카츄라이츄, 파이린, 꼬부기 피카츄라이츄, 파이린, 꼬부기 파이린, 꼬부기 이쪽에 보시면은 MA2라고 EV가 그려져있는 메트로놈이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네. 여기에 AAA 3A 건전지를 두개를 끼우시고 이렇게 이렇게 피카 이브이인데 아 그렇구나 이브이 이브이 피카 피카 이렇게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를 눌러보면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볼륨이 또 있습니다. 왜 이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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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거야? 저는 뭔가 이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네. 더 귀엽을 것 같은데 차라리 피카피카라도 좀 넣어 주던가 디테일은 없고요. 이렇게 속도도 편하게 줄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어폰 연결 단자가 있어서 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 연습을 또 할 수가 있게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일종의 기능도 있지만 펜시 상품인거죠. 그렇죠. 뭐 이게 이런거에요. 그 뭐 집에 이제 뒀을 때 도대체 뭘 샀냐 이 무슨 게임기를 산거 아니냐 이 옛날 게임기를 샀냐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음악을 연습하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산거 뿐이라는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이 이외로 어 이 교영씨 같은 분들이 쓰면 네. 정말 잘 어울려요. 아 그렇죠. 이거 교영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재미도 줄 수 있고 기능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는 이 포켓몬 튜너와 메트로놈을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네요. 저희랑 네. 근데 왠지 하나 갖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있네요. 저희가 음 뭐랄까 네. 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획을 하긴 했는데 어 이 언박싱 이라든지 상품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가져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네. 네. 저희가 막 다 해보니까 어 이 정보 전달도 조금 잘 안 된 것 같고 아쉬운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코르그의 정확한 그리고 편리한 클립형 튜너에 이 미디어 믹스 어 판매 1위에 인기 있는 포켓몬 캐릭터들이 어 만났다. 같이 새겨져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튜너의 기능이라든지 이 정확도 시인성 이런 것들은 대려 사용해 보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녹아있는 제품도 있다.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은총 씨 포켓몬서를 보셨나요? 봤죠. 봤었고 어 한국에서는 언제 방영된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후반 아니면은 중학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그 빵에 들어있는 실 피카츄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슨 가위바위보 해서 따기도 하고 무슨 딱지처럼 뭐 현금처럼 뭐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정도의 추억?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저학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막 보면서 막 가슴 설레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이 캐릭터들이 주는 귀여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요즘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고전 레트로 게임이죠. 이제 레트로 게임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닌텐도 뭐 위 이런거 아시는데 저희 때는 이제 닌텐도 이제 미니게임보이 그 이제 팩을 넣어가는 거기에서 이제 포켓몬스터를 만약에 누군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럼 굉장히 어 너 집이 좀 사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것도 추억인데 흑백에서 막 칼라 막 넘어가니 많이 뭐 요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구형 이만한 회색 회색 가장 큰 거 그거를 초록색죠. 겨우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게 사실 이미 좀 사는 집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제서야 중학교 때 근데 그거 어떻게 샀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용돈을 모아서 샀거든요. 어떻게 샀는데 중국으로 샀는데 아 지하상가에서 샀구나. 지하상가에서 하여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 포켓몬이 이제 조금 철진한 포켓몬이 들어 있었던 그래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뭐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 역시다. 이제 뭐 그 파이리가 이제 풀 업그레이드 돼요. 리자 리자몽 맞나요? 리자몽? 네. 리자몽 아니면 뭐 기아라도스 이런 거 강력한 강력한 거 강력한 애들도 이어킹을 갸라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포켓몬 수는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100마리 135마리 107마리 156마리 72마리 86마리 그리고 2마리가 추가가 됐고 그 이후에 또 82마리 5마리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8세대까지 총 89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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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스 멀티유저 게임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만화책 TV 극장판 심지어 요즘에는 실사판도 제작이 된 것처럼 포켓몬스터 라는 하나의 브랜드죠. 정말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금 저희가 안 어울리는 주제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하는 안 어울린다는 안 어울린다는 안 어울린다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여갖고 찾아뵙여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답 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